오늘도 미니피규어시리즈 신스미니피규어시리즈죠 그죠? 오늘도 한 녀석을 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뭐냐 그 종이 구성품이 위로 올라와있었죠 그죠? 그걸 좀 잘피해서 칼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뭘까요? 어제는 잇치였죠 그죠? 잇치찍지 잇치 잇치와 스크래쉬조의 잇치였는데 오늘도 뭘지 궁금하네요 두두두군 두근두근 깨끗이 딸랬는데 망했네 암튼 자 여러분 과연 뭘까요? 과연 어떤게 되돌아있을까요 여러분? 봅시다 아아악 우리 그 그 종교에 심취하신 그분이시군요 그죠? 예 종교에 심취하신 우리 플랜더스님이십니다 예 플랜더스 플랜더스 똑같은하게 조립해봅시다 코스양 멋집니다 코스양가에 안경 좀 보세요 펜 쩔어줍니다 그죠? 예 없는거니까 다행이야 어제는 그 잇치가 다리 가동이 불가능했는데 플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기 때문에 다리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죠? 다리 가동한거고 그리고 보시면 머그잔과 머그잔 머그잔이 있는데 보시면 I love 사우스 퍼우스 이렇게 돼있는데 사우스 퍼우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있네요 그리고 공구가방도 있습니다 공구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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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들고 다니고 공구가방 여기 보시면 프로펄티오 네드 네드 플랜더스 플랜더스 자기꺼라고 이름 써놨네요 예 요렇게 요런 구성 귀엽네요 그죠? 귀여운 구성이네요 무시하 색깔이동 머리가 머리 진짜 머리가 쩐다 코스양가 안경이 그죠? 그리고 글씨 적힌 머그잔다 상당히 괜찮고요 공구 하면 퀄리티 상당히 괜찮네요 예 아 괜찮네요 오늘 또 플랜더스입니다 플랜더스 플랜더스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꽂아줍시다 예 오늘은 여러분 플랜더스였습니다 플랜더스 플랜더스 플랜더스